안녕하세요 먹는TV의 봄이다입니다 오늘은 엄마께서 왔다 가셔가지고 찰밥이랑 아국국, 아깃국 그리고 이거는 돼지갈비고요 이거는 조선호텔김치 이거는 치나물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보름에 먹는 나물인데 치나물 같은 나물이랑 무나물 그리고 이거는 가자미조림, 납새미조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음~~ 우와~~ 한글자막 by 김치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 오! 음아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 오! 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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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파 얘 오! 오! 너무 맛있다. 지금은 고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고기가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엉.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거 같은데 질까스 맛있네요. 나는 너가 더 맛있게 먹기 달걀은 매워지지 않음 진짜 달걀은 새우가 매워지지 않아서 매운 고춧가루 소스에 찍어서 달걀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추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추 엄청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으음 아우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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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먹으면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랑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 뭐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왼쪽이 좋아해서 그래도 너무 고소하고 내년에 경향이 좋고 단뉴스가 정말 꿈iem 매콤한 차와 함께 먹기 좋은 맛입니다. 마리아를 먹기 좋은 맛입니다. 그녀는 제가 잘 먹지만, 이 시각 세계에서 먹기죠. 여러분, 이 시각 세계에서 먹는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전 완전 질질을 다 먹었어요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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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필요한 맛은 구운이 고추 부추 고추 고추 에이 고춧가루 가자미 조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엄마랑 같이 안사니까 거의 못먹다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그런 게 들어가요 아프지마 뼈 블ıld styles 밀가루 recess 사이 충분히 눌러서 오돌뼈 고춧가루 고기 괜찮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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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